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입천절기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꽃이 피인 가운데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영상권의 기온이 예상돼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기온 영상 3도, 강원도 철원은 영상 1도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니까요. 기온 변화에 건강이 일치 않도록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내일도 다시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충청과 강원 영서, 산간과 남부 일부 지역에 3에서 8cm,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와 산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 특히 지역별로 적설의 차이가 크니까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등압선의 폭이 조밀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인 만큼 눈길 사고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3도, 대구 영상 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밀결은 동해종부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